안녕하세요 저 메가랜드의 부동산세법 이성훈입니다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34회 시험을 준비하시는데 가장 첫번째 접하게 되는 시간이 됐네요 그래서 처음 저희가 강의를 시작할 때는 저희도 설레고 아마 34회 시험을 준비하시는 수험생 입장에서도 우리 선생님이 어떻게 강의를 할까 저 선생님 강의는 어떨까 이렇게 많이 아마 긴장되고 이 감옥은 또 어떤 감옥일까 또 제가 이제 처음 강의를 저는 강의를 아주 20년 넘게 계속했지만 지금 앉아계신 분들은 처음으로 수업을 들으시고 세법에 대해서는 생소하실 거예요 그래서 가장 이제 기본적이고 세법에서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입문과정에서 달아드리기 때문에 입문과정에서는 시험에서 나오는 전범위를 다루는 게 아니라 이제 세법에서 꼭 필요하고 또 요정도는 알고 알고 있어야만이 세법에 대한 흐름을 잡을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때문에 입문과정은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주시고요 너무 이걸 입문과정에 익히실 때 암기를 하지 마시고 그 용어에 대한 정의 있죠 용어정의에 대해서 아 요거 요 뜻이구나 요렇게만 생각하시면 되는지 그걸 막 메모해가지고 어디다가 암기장에다 붙이고 이러지 마시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부동산 세법이 어떤 과목이고 또 어떤 걸 주로 배우게 되는지 간략하게만 지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부동산 세법이라는 것은 이 부동산 세법이라는 것은 우리 이제 중개사 2차 시험이에요 중개사 2차 과목이네요 그래서 중개사에 감옥이 1차 2차가 있는데 2차 감옥 중에서도 시험을 제일 나중에 보는 2차 2교시에요 2차 2교시에 등기하고 지적하고 세법이 한 감옥으로 묶여져요 그런데 등기법하고 지적법은 등기 선생님이 다시 강의를 하실 거고 이제 세법만 따로 띄어가지고 이제 세법은 제가 이제 강의하고 저희 이제 메가랜드에서는 세법 하면은 저 이송헌이하고 또 임기훈 선생님이 있어요 그래서 두 분이서 이제 세법을 담당하는데 이제 제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고 임기훈 선생님 강의도 한번 들어보시고 그래서 임기훈 선생님이 이제 강의할 때 도움이 되네 그러면 그쪽 강의를 들으셔도 돼요 그래서 어떤 강의를 들어도 똑같아요 저희가 이제 강의를 할 때 서로 협의를 하고 또 어떤 내용은 어떻게 강의하자 하고 협의하기 때문에 어느 선생님을 들어도 상관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마음에 드는 선생님들을 선택해서 한번 들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2차 2교시 감옥인데 세법 같은 경우는 40문제가 출제되는 게 아니라 2교시에서 16문제가 출제가 돼요 그럼 16문제가 출제가 된다고 해서 세법을 처음에 공부하실 때 등한시 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세법 감옥이라는 게 사실 처음 접하기는 많이 어려워요 듣는 용어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그 용어를 처음에 접한다는 것은 너무 생소해요 그래서 제가 강의를 지금 입문 과정을 할 때는 용어를 하나씩 하나씩 풀어드릴 거예요 그래서 가장 쉬운 단어로 접근을 하셔야지 용어에서 막혀버리시면 안 돼요 그 용어를 조금씩 조금씩 풀어가다 보면 풀리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법 공부를 하실 때 세법 공부를 하실 때 처음에 보시면 이런 게 나와요 조세의 기초원리라고 해서 조세라는 게 이렇게 나오는데 처음에 조세부터 막히기 시작해요 그러면 조세가 뭐지? 그러면 조세가 뭐지? 하고 조세의 정의가 이렇게 나오면 처음에 공부하실 때는 조세의 정의를 올라가시면 안 돼요 이 조세라는 뜻을 이 뜻풀이를 하면서 이게 무슨 뜻이지? 하고 그럼 이제 세법 공부하실 때 요령을 알려드릴게요 그 단어가 나오면 단어가 지금 고무줄처럼 고무줄이 쫙 이렇게 줄어져 있어요 이게 이렇게 줄여져 있는데 이거를 손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늘리시면 돼요 늘리시면 돼요 그러면 그게 용어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세라는 것은 그들 앞에서부터 그대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조, 조달한다. 세, 세금을. 세금을 조달하는 걸 조세라고 그래요 어? 너무 단순하죠? 알면 단순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법이라는 감옥은 알면 정상이 올라가서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가서 세법을 내가 익히면 그때부터는 너무너무 편한 감옥이 세법이에요 그런데 밑에서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가려고 하면 너무너무 어려운 감옥이 세법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중개선 시험에서 가장 좌절을 많이 하는 감옥이 세법이에요 왜냐하면 왜 세법에서 좌절을 많이 하냐면 16개가 나온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딱 박혀 있거든요 16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세법은 나중에도 되고 범위가 얼마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범위가 엄청나게 반대해요 엄청나게 많은데 거기에서 문제가 축소해서 나오다 보니까 문제들이 상당히 까다롭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용어를 잡을 때 처음에 용어를 잡을 때 처음부터 하나씩 하나 잡으세요 조세라는 것은 조세 그러면 세금을 조달한다 조달한다 그래서 세금을 조달한다고 해서 조달하는 세금이다 그래서 조세라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면 누가 어떻게 조달해요? 그러면 정의는 더 이상 읽으시면 안 돼요 이런 읽으면 여기다 보면 이런 게 뭐예요? 이게 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나오고 반대급부가 나오고 뭐 이런 용어가 나오는데 이게 지금 뭔 뜻인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 자체는 조세라는 단어는 세금을 조달한다 여기까지만 읽으시면 돼요 여기까지만 읽으시고 그러면 이 세금을 조달할 때 이제 특징들이 하나씩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조달을 할 때 조달할 때 주체라는 단어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주체라는 단어도 지금 압축이 돼 있는데 이걸 살짝 이렇게 쭉 늘려 늘려 봐요 이제 한 번 두 번 하시다 보면 이게 적응이 되세요 조세 세금을 조달하고 부과한다 부과한다 이 말은 세금을 부담시킨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세금을 부과한다 부과한다 이 말은 부과한다 세금을 내가 국민들에게 얼마 이렇게 내라 하고 부담을 시키는 걸 부과라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세금을 물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주체라는 것은 여기서 주체라는 것은 앞에 주, 주가 되는 단체입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어디에서 국민들에게 세금을 부과할 것인가 부과하는 단체가 어디냐 그러면 단체가 국가, 국가에서 세금을 부과할 수도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세금을 부과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걸 막 공부를 하실 때 처음에 공부하실 때 막 이렇게 쓰려고 하는 그게 공부가 아니에요 우리는 주관식 시험이 아니라 객관식으로 모두 전 감옥이 객관식 오지선다로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객관식 문제를 풀 때는 내가 눈으로 있고 내가 말로 하고 답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머리 글자를 따가지고 애우고 이걸 막 머리에다 막 잡아 넣으려고 하고 이러니까 답이 안 보이는 거예요 언제나 쉽게 생각하면 돼요 그냥 바로 밑에 보면 돼요 국가가 과세 주체다 그러면 이제 과세 주체다 그랬으니까 세금을 부과하는 주가 되는 단체가 그러면 세금을 부과할 때 국가가 세금을 부과한다 그러면 국가가 세금을 부과한다 이렇게 길게 돼 있는 거 있죠 국가가 세금을 부과한다를 길게 된 걸 쭉 줄여 자 줄여봐요 그러면 줄이니까 국가에서 세금을 부과한다를 국세 이렇게 말하네요 그래서 그걸 국세라고 그래요 아하 그거네 이제 용어를 풀 때 늘렸다가 줄였다가 줄여진 것은 늘리고 늘려 있는 건 줄이면 되네 이제 알아버린 거예요 단 5분 만에 우리는 알아차려 버린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제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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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치면서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공부를 처음 시작하셔야 돼요 이게 처음 공부 시작할 때 시작점이 다 굳어가지고 어 내가 이제 어떻게 하지 하고 굳어가지고 하면 진짜로 어려워요 그런데 처음부터 어 알았어 나 진짜 어 알았어 어 그래 그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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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따라오시면 쉬운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읽을 때 너무 막 암기 형태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이걸 그냥 가볍게 가볍게 보시라는 얘기예요 국가가 세금을 가져가면 콕세라고 합니다 그럼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을 가져가면 그러면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을 부과하는 거 이렇게 길게 돼 있죠 길게 돼 있는 걸 줄여 자 줄여봐요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을 부과해요 그러면 줄여 보니까 지방세예요 이런 것을 지방세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국세도 있고 지방세도 있구나 지방에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지방세라고 하고 국가에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국세라고 하는구나 아 이제 알았어 나 이제 나 알았어 그런데 국세가 뭐고 이제 국세가 어떤 게 있고 지방세가 어떤 게 있는가 이제 이걸 익히는 거예요 그러면 저걸 또 외워야 되나 제발 애운다는 생각하지 마시라고 그랬잖아요 절대 암기라고 하지 마시고 이거 아 요런 세금이 국세네 응 알았어 이거는 국세라는 건 뭐냐면 우리나라 국가의 예산으로 쓰려고 정부가 가져가는 것을 국세라고 그래요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나라 1년 예산이 500조다 그러면 그 500조를 어디서 만들 거냐 이거예요 그게 세금이에요 그래서 이 세금으로 한 60% 이상을 세금으로 걷어가야 돼요 그러면 500조에 60%다 300조는 세금으로 거대야 돼요 누구한테? 국민한테 우리 국민들 지어짜면 세금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만큼 세금이 엄청나게 많은 세금을 내셔야 돼요 그런데 그 세금 중에 국가에서 쓰는 세금을 국세라고 하고 우리 서울이라든지 인천이라든지 뭐 이런 지방자치단체에서 쓰는 세금을 지방세라고 그래요 그러면 지방에서 쓰는 세금과 국세에서 쓰는 세금의 종류를 익혀야 되는데 우리 부동산세법에서 시험에 나오는 것은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만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 모든 걸 다 하지 마시고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만 공부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종합부동산세라는 게 있고 양도소득세라는 게 있어요 우리 시험은 여기까지예요 국세 세금의 종류가 종합부동산세,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증여세, 증권거래세, 개별소비세, 인지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머리야 이렇게 머리에 뒤통수 딱 벌써 또 머리 아파요 이게 아니고 우리가 알아야 될 국세는 종합부동산세와 소득세 두 개밖에 없어요 소득세 속에는 양도소득세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부동산을 양도하면 내는 세금이 양도소득세고 부동산을 가지고 있을 때 내는 세금이 종합부동산세예요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소득세는 국가에서 걷어가는 세금입니다 국가, 국가로 들어가는 세금입니다 이 정도만 알면 돼요 두 개만 그러면 지방세는요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한 세금들은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나 재산세 이 세 개만 공부하면 돼요 그럼 우리 중개사 시험에서는 시험 범위가 다섯 개밖에 아니네요 그건 별 것 아니네 다섯 개밖에 아니네 그래요 다섯 개밖에 아니에요 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부담 갖지 마시라는 거 언제나 공부할 때는 모든 감옥을 공부할 때는 먼저 부담을 가지시면 안 돼요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가볍게 가볍게 아 요렇게 요렇게 하고 그래서 이만큼 했다가 조금씩 조금씩 늘려가는 거지 처음부터 늘려놓고 하면 안 돼요 너무 부담스러우면 처음부터 공부하기 싫어져요 자 다시 한 번요 이제 국세는 우리가 배우는 국세는 국가에서 필요한 예산인데 그걸 충당하는 것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나 또는 소득세도 소득세 속에 양도소득세가 들어있으니까 종합부동산세와 소득세 또는 소득세를 양도소득세라고 칭해도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국세이고 취득세 취득세는 뭐냐면 부동산을 내가 사면 예를 들어서 이게 건물이다 건물을 취득하면 내는 세금이 취득세예요 또 이 건물에다 등기를 할 때 등기할 때 내는 세금은 등록세예요 등록면허세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재산을 내가 들고 있으면 내는 세금이 재산세예요 그래서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는 둘 다 들고 있으면 물리긴 하는데 재산세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쓰는 세금이 재산세고 국가의 예산으로 가져가는 것은 종합부동산세입니다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까지 잡았으면 우리 배우는 세금들이 총 5개니까 취득세와 등록면허세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이렇게 5개를 배운다 했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시험에 나오는 게 이 5가지 세금들이 국세냐 지방세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걸 국세 세금인지 지방세 세금인지 이런 거 물어봐요 그럼 이제 방금 했던 게 한번 연습해 볼게요 취득세는 지방세 맞으셨어요 등록면허세는 지방세 재산세 지방세 종합부동산세 국세 양도소득세 국세 이걸 자꾸 입으로 대내 새기셔야 돼요 이거를 막 써가지고 취득세는 지방세 등록면허세 지방세 재산세 이거 쓰지 마시고 그냥 읽어요 취득세는 지방세 등록면허세 지방세 재산세 지방세 종합부동산세 국세 양도소득세 국세 이렇게 그냥 읽으시면 돼요 공부하면 편안해 선생님 진짜 최고네요 그래요 제가 최고예요 이렇게 생각하고 믿으시고 돼요 제가 중계산세법 중에서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제 강의를 듣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저는 다른 선생님들이 강의를 잘 못해서 제 강의를 듣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강의를 할 때는 암기 형태의 강의가 아니라 이걸 편하게 해드리거든요 암기 안 해도 돼요 암기 안 해도 문제 다 풀리거든요 그런데 왜 굳이 암기를 시키냐 이거예요 그래서 암기하지 않고도 풀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니까 그 방법을 먼저 잡으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국세 지방세 연습했어 됐어요 그러면 국세 지방세를 찾았어 그다음에 할 일은 그러면 조세라는 것은 금전급부입니다 금전급부라는 게 뭔지 이 말 뜻을 한번 익혀보죠 금전급부라는 건 뭘 금전급부라냐면 세금을 낼 때 정부가 너 세금 내 그러면 내가 주머니에 있는 돈 갖다 내야 되잖아요 돈으로 돈으로 납부하는 걸 금전급부라고 그래요 금전 돈으로 납부하는 걸 우리 금전급부 그러면 실제 조세는 금전으로 납부되면 돈으로 내야 되는데 물납은 물납이라는 게 뭐냐면 물건 재산으로 내는 걸 물납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물납하고 관련된 건 나중에 재산세하고 재산세에서 문제가 하나씩 출제가 되는데 이거는 1월달쯤 되면 구체적으로 배우게 되니까요 지금은 물납이 뭐냐면 물건 나 돈 없으니까 내가 가진 물건 재산으로 낸다 이 정도만 기억하세요 그런데 그 물납을 하는 것은 원칙은 인정이 안 돼요 원칙은 돈 갖다 내야 되는데 도저히 돈이 없으니까 돈 대신에 물건으로 내는 것뿐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물건으로 낼 수 있는 세금들은 이 다섯 개 중에서 유일하게 재산세 하나만 있어요 재산세 그러면 재산이라는 것은 내가 이거 들고 있잖아요 이 재산을 들고 있는 상태에서 세금을 내라니까 내가 이것만 가지고 있네 내가 뭔 돈 있냐고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돈이 없으니까 그러면 대신 물건 내놔라 그래서 알았어 나 돈이 없는데 나 물건 있으니까 물건 줄 테니까 가져가라 그래서 재산세는 물납이라는 게 예외적으로 가능해요 상속세와 이런 건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시험 범위는 재산세만 시험 범위니까 아 재산세는 예외적으로 물건으로 낸다 하더라 그럼 여기까지 끝난 거예요 자 그럼 여기까지 끝났으면 이제는 그 다음에 이제 저세 분류로 이제 가봐요 아 진도가 진짜 이거 간단하네 얼마 보면 얼마 안 되네요 그래요 지금 배운 게 뭐냐면 국세냐 지방세냐 이거 국세로 가냐 지방세로 가냐 이것만 따지는 거예요 연습 한번 해볼까요? 취득세 지방세 등록면허세 지방세 재산세 지방세 종합부동산세 국세 양도소득세 국세 뭐 봐요 충분히 따라 하실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따라 하는 순간 내가 머릿속에 익혀지는 거예요 쓰려고 해서 막 깜지처럼 쓰고 하지 마시고 그냥 수업시간에 시킨 대로 이렇게 하세요 그럼 그렇게 따라서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또 봐요 국세라는 게 뭔지 자 국세 국세가 뭐였어요? 그럼 국가에서 가져가는 세금 네 맞았어요 국가에서 가져가는 세금이 국세잖아요 그러면 국가는 국가에서 1번 의뢰를 읽을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자 두 번째요 그러면 그 세금들은 국세라는 세금들은 어떤 게 있었어요? 그럼 아 나 알아요 종합부동산세와 소득세 양도소득세 같은 게 있었어요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같은 게 있었어요 나머지는요? 나 잘 몰라요 그거는 부동산세법 아니니까 그런 건 나 중요하지 않아요 네 공부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너무 깊게 들어가지 마시고 꼭 시험에 나올 수 있고 중개사 범위에서 필요한 것들 이주로만 익혀가지라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 지방세는요? 그거야 지방자치단체가 가져가는 세금이죠 뭐 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나 인천광역시나 또는 경기도나 이런 게 지방자치단체잖아요 그럼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한 세금이 지방세인데 그 세금들은 그럼 어떤 게 그 지방세에 해당되는 세금은 어떤 게 있어요? 그러면 세금의 종류 이렇게 뭐가 이렇게 복잡하대요? 겁을 먹지 마시라는 거 절대 이 전체 타심에 나오는 거 아니니까 그럼 지방세 세금의 종류는 우리 앞에서 배웠잖아요 지방세 세금의 종류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채산세 세 개만 공부하라고 했잖아요 지금 이거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은 우리 지방세에서 필요한 세금 딱 세 개만 보는 거예요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나 재산세는 이거는 지방세입니다 그래요 끝 그러면 국세는 국가에서 가져가는 세금이고 그 세금들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라는 게 있고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한 세금인데 그 세금은 취득세와 등록면허세와 재산세 이런 세금이 지방세입니다 끝난 거예요 진짜 이렇게만 해도 돼요 된다니까요 이것만 해도 돼 이것만 해도 철철 넘쳐요 왜? 16문제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너무 복잡하게 하시는 건 모르겠어요 복잡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는 거 국세, 지방세를 배웠어 그러면 그 세금은 사용 목적에 따른 분류로 가네요 그러면 세금을 받았으면 내 주머니로 돈이 돌았으면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할 거냐 어떻게 사용할 거냐 사용 그래서 사용하는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할 것인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요 사용 그 세금을 국가나 지방이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세금이 보통세라는 게 있고 목적세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보통세는 뭐예요? 보통 보통, 보통, 보통 뭐지? 보통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그게 맞아요 그래 보통세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주머니에 있는 돈 그냥 마음대로 쓰고 싶을 때 막 쓰는 돈 막 여기도 썼다 저기도 썼다 예를 들어서 커피도 먹었다 그다음에 또 아이스크림도 사 먹었다 밥값도 썼다 담배값도 썼다 술값도 냈다 이게 바로 보통세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거 그러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마음대로 일반,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돈을 보통세라고 그래요 그러면 목적세라는 것은 나 저기만 써야지 저 목적에만 써야지 하고 그 목적으로 딱 지정해 놓고 쓰는 거 이게 목적세예요 그러면 이런 거 다 필요가 없네요? 내 필요가 없어요 시험에 나오지도 않으니까 그래서 보통세라는 단어와 목적세라는 단어만 익히는 거예요 보통세라는 것은 그냥 통상적으로 일반적으로 그냥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돈 이게 집에서 보는 생활빚으로 쓰는 거예요 이게 보통세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목적세라고 하겠습니다 진짜 간단하네요 네, 진짜 간단하다니까요 자, 다시 그럼 가 조세, 정가, 유무에 따라서 이거는 뭐냐면 내가 세금을 여기 이제 제가 들고 있는 이게 세금이라고 봐요 이 세금을 내 손에서 내가 내 손에 들고 내가 이걸 내가 들고 내가 직접 가서 세금을 낸다 그럼요 납세자와 담세자가 그럼 납세자가 뭐고 담세자가 뭔지 말이죠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과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 또 이렇게 말하면 막 쓰려고 그래요 그러지 마시고 줄여진 것은 늘리고 늘린 것은 줄이고 처음 했잖아요 줄여있는 건 늘리고 늘려있는 건 줄이고 이 연습을 하시라는 거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 세금 갖다 내는 사람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과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이 똑같네 그러면 내가 세금을 부담해서 내가 이 세금을 손에 들고 내 발로 가서 내가 가서 여기 써요 하고 내면 직접 냈으니까 직접 세 그러면 내가 이 세금을 내가 부담한 세금을 다른 사람 손으로 넘기지 않았잖아요 여기서 넘긴다를 전가라고 그래요 전가 전가한다 이 말은 넘기다 이 뜻이에요 전가한다 그러면 내 손에서 다른 사람 손으로 넘기지 아니하고 내가 내가 부담해서 내가 갖다 내는 세금을 이걸 직접 세라 한다는 이야기에요 그럼 간접세는 뭐에요 간접세라는 것은 세금을 내가 부담을 해 간접세 용어는 좀 익히세요 내가 세금을 부담했는데 부담한 세금을 상대방 손에다 넘겨주고 상대방한테 넘겨줬더니 받은 사람이 내 대신 정부에게 세금을 전달하는 것을 이걸 간접세라고 그래요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 수퍼에서 물건 살 때 부가가치세 있잖아요 그 부가가치세 물건값에 부가가치세 10% 붙어있는 것을 물건을 살 때 그 주인에게 10%까지 내가 줘 그럼 그 주인이 내 부가가치세를 받아가지고 정부에게 전달하니까 내 돈을 그 사람이 받아서 내 대신 전달하니까 이런 세금을 간접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접세라는 것은 내가 부담하고 그러면 내 세금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게 예상되는 거 그래서 전가될 것이 법률상 예상되어 있는 이런 세금을 간접세라고 합니다 그래요 간접세라는 것은 내가 이 세금을 내 세금을 내가 내는 게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 손에다 넘겨가지고 그 사람이 내 대신 전달하는 것을 이걸 간접세라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 담배 사보죠 담배를 사면 그 속에는 담배 소비세라는 게 붙어 있어요 그러면 담배 소비세라는 것은 담배 사시는 분들은 금방 알겠죠 담배 소비세까지 담배 가게에다 주겠죠 그러면 담배 가게에서 받아가지고 그걸 정부에게 전달하니까 이런 세금을 간접세라고 하는 거예요 아 나 이제 간접세 다 알았네 끝났잖아요 그러면 내가 세금을 내가 부담해서 내발로 갖다 내는 세금은 다 직접세가 되는 거예요 그럼 취득세 물건 샀으니까 내가 내죠 그럼 직접세죠 또 양도했으니까 부동산 팔았으니까 판 사람이 직접 내겠죠 직접세 그럼 직접세 간접세 중개사 시험에서 구분 안 나와요 용어만 한 번 익히는 것 뿐이지 세금 종류 같은 거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직접세와 간접세를 다 잡아냈어요 이제 과세표준에 따른 분류에서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세금을 계산할 때 과세표준이라는 게 나와요 이 과세표준이라는 게 뭐냐면 세금을 부과할 때 표준이 되는 거 이 말은 세금을 계산할 때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을 과세표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것을 이걸 과세표준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금을 산출할 때 그러면 세액산출이라는 게 뭐냐면 세금의 액수를 계산한다는 이야기예요 세액산출이라는 게 세금의 액수를 계산해서 도출해 낸다 그러면 세금을 얼마냐고 계산하는 걸 세액산출이라고 해요 그럼 세금을 계산하려면 과세표준이라는 게 가장 먼저 있어야 돼요 이 과세표준은 이 물건의 가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 제가 이 물건을 천 원 주고 샀다 그럼 과세표준이 천 원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소득세 양도소득세를 신고해봐라 그러면 양도소득세에서는 내가 물건을 팔았을 때 얼마에 팔았고 옛날에 얼마에 샀고 이것저것 다 빼고 세금 낼 때 딱 기준이 되는 금액이 있어요 그 금액을 과세표준이라고 해요 그래서 세금을 계산할 때 가장 기초 세율을 곱하기 전에요 세율을 곱하기 전에 앞에 세우는 거 이게 과세표준이에요 과세표준에다 세율을 곱하기 하면 세금의 액수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흐름 같은 거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과세표준이 여기서는 과세표준을 다시 과세표준이 금액이나 가액으로 표시됐다 과세표준의 종류가 종류가 가나 액으로 된 세다 그럼 중간에 넣어봐요 가하고 액을 넣어봐요 가액 그러면 종가세 종액세 누가 넣어봐요 발음하니까 종가세가 편하니까 종가세라고 한 거예요 그냥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가격으로 표시하는 걸 종가세라고 수량으로 표시하는 거예요 수량 종수세 종양세에서 편한 게 종양세예요 그래서 수량으로 표시하는 거 예를 들어서 이걸 한 개 두 개 가면 수량이잖아요 수량이니까 수량으로 표시하는 걸 종양세라고 이거 천 원 이천 원 가격 금액으로 표시하는 것을 종가세라고 그래요 이런 거 시험 볼 때 다 필요 없는 것들이에요 이 정도만 하시면 돼요 여기는요 그러면 여기까지 했으면 어? 조세 플루가 끝났네 이제 용어정리로 가보는 거예요 아 세법 진짜 간단하네요 네 진짜 간단해요 알면 진짜 간단하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 그냥 입문 과정 들으실 때는 그냥 즐기세요 저하고 같이 즐기면서 웃고 즐기고 그러면 돼요 이제 표준세율이다 여기서 표준세율에서 여기에서는 뭘 알아야 되냐면 이 표준이라는 단어를 알으셔야 돼요 제가요 자 제가 이제 표준이라는 단어를 설명할 때 어떤 예를 드는가 잘 들어보세요 제가요 대한민국의 남자의 표준키인데요 에이 거짓말하지 마세요 키가 몇인데요 저요 지금 영상에 보이실 때 만약에 영상을 들으신 분들이 저 키가 너무 작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180이에요 왜 진짜 조그마잖아요 2만원밖에 안 돼 무슨 180이라고 사기차 뻥치지 마세요 진짜 180 맞다니까요 영상에서 제가 작게 나오는 것은 키가 크니까 화면을 저를 작게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요 표준이라는 게 뭐냐면 표준이라는 것은 저보다 큰 사람도 있을 거고 저보다 키가 적은 사람도 있을 거라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중간 표준 그럼 표준이라는 이야기는 올릴 수도 있고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더 내려갈 수 있는 거에요 이게 표준이라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언제나 표준이라는 말이 나오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가능한 그리고 가감이 되는 거 플러스는 가산 마이너스는 가감 빼기 더하기 빼기가 되는 것을 표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세율이다 표준 세율이다 그러면 법에서 세율을 딱 정해놨는데 이 세율을 가지고 더할 수도 있고 뺄 수도 있는 세율을 표준 세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표준 세율이라는 것은 그 지역 사정에 따라서 사정에 따라서 이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는 세율을 표준 세율이라고 그래요 그럼 따르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법에서 몇 프로 해라 예를 들어 10% 해라 그런데 우리 지역은요 예산이 부족하니까 10%보다 조금 더 받고 싶어요 그럼 오케이 더 받은 그게 표준 세율이에요 우리 지역은요 예산이 너무 넘치니까요 좀 깎아주고 싶어요 오케이 깎아줘 그 표준 세율이에요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는 걸 이걸 통칭해서 표준 세율이라고 합니다 아셨죠 이제 표준이란 단어만 나오면 아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게 표준이에요 이제 아셨죠 그럼 만약에 과세 표준이다 과세 세금을 부과할 때 표준이다 세금을 부과할 때 표준이란 이야기는 세금을 부과할 때 사람에 따라서 금액이 올라갈 수도 있고 금액이 내려갈 수도 있네 표준이라고 했으니까 어 표준이 그런 거구나 그래요 바로 표준이라는 것은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는 거 그러면 딱 정해진 게 아니라 고정으로 정해진 게 아니라 유도리 있게 할 수 있는 세율을 표준 세율이라고 합니다 아 잡았죠 이제 자 두 번째 납세의무자 자 납세의무자 조심하셔야 돼요 이런 거 이제 처음에 공부하실 때 납세의무자하고 납세자하고 이거를 이 두 개를 정확히 비교를 하셔야 돼요 비교 정리를 하셔야 돼요 납세의무자라는 것은 납세의무자를 누구를 납세의무자라냐면 자기 세금을 내 것을 내 세금을 내가 내는 것을 납세의무자라고 돼요 자 읽어볼게요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 이 사람이 납세의무자예요 그러면 자기가 자기 세금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 남의 걸 받아서 내는 사람은 납세의무자가 아니에요 그러면 내 세금만 내가 내야 될 세금만 내가 갖다 내는 거 자기가 낼 셈을 자기가 내면 이게 납세의무자가 되는 거예요 납세자는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을 납세자라고 그래요 그러면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은 내 세금도 내가 낼 수 있지만 남의 세금도 내가 낼 수 있어요 남의 것도 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차이가 조금 있네요 그러면 남의 세금을 제가 받아가지고 받은 세금 남의 걸 받아가지고 받은 걸 내가 갖다 내면 나는 납세자 내가 내 세금만 내가 갖다 내는 사람을 납세의무자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조금 어젯죠 자 다시요 납세의무자는 만약에 제가 부동산을 팔았다 양도를 했다 그럼 부동산을 양도했으니까 양도소득세는 내가 내야 되겠죠 그러면 나는 납세의무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갖다 내니까 내 세금을 내가 낼 세금을 내가 갖다 내니까 나는 납세의무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남의 세금을 내가 받아가지고 그 받은 세금을 정부에게 전달하는 사람 이 사람은 납세의무자가 아니라 납세자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것만 내가 내면 납세의무자 내 거든 남의 거든 모든 세금을 갖다 내는 사람을 납세자 이렇게 층하시면 돼요 연대 납세의무라는 사람이 있고 제2차 납세의무자는 사람이 있고 보증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를 간단하게 풀어드릴게요 연대라는 거 뭐냐면 연대 연대 책임이라고 하면 같은 혹시 단체 기합 받을 때 너희들 같이 잘못했으니까 너희들 연대 책임 물어서 손 다 들어 똑같이 손 들어 손 안 들어 빨리 들어 이렇게 그리고 단체 기합을 시킬 때 연대 책임을 물은다잖아요 그럼 세금도 여러 사람이 있는데 모두에게 동일한 책임을 지우게 하는 것을 연대 납세의무라 진짜 선생님 설명 진짜 잘하네요 진짜 제자가 영어 설명 진짜 잘한다니까요 저를 믿으라니까요 그러니까 연대라는 거 뭐냐면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있어 여러 사람 있는데 각각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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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은 책임을 지게 만드는 것을 이걸 연대 책임이라고 그래요 이제 아셨죠 그러면 우리는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다 그러면 너나 나나 똑같은 책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제2차 제2차 납세의무요 제2차라는 것은 1차 납세의무자가 세금을 못 내니까 내가 두 번째로 2차로 내는 사람이에요 벌레 납세의무자가 세금을 못 내면 두 번째로 그 두 번째 있는 사람이 2차로 책임을 지는 사람이 2차 그러면 그 사람을 대신하여 내가 내는 게 2차야 그 사람이 못 내가지고 나하고 그 사람하고 무슨 특별한 관계가 있으니까 내가 그 사람 대신 그 사람 못 낸 세금을 내가 내주는 걸 제2차 납세의무자라고 그래요 근데 보증인 보증이라는 거 알겠죠 보증인 세금을 이 사람이 세금을 못 내니까 당신 세금을 내가 못 내겠으면 당신 당신 대신 다른 사람을 보증인으로 세워 그러면 세금 납부를 보증한 사람을 보증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보증 보증을 세금을 세금을 납부할 때 보증을 쓰는 사람을 그 사람을 보증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제2차 납세의문은 앞에서 잠깐 설명했죠 제2차 납세의문자라는 것은 그 사람이 벌레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사람을 가름하여 자 가름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요게 대신하여 이 뜻이에요 대신 그 사람을 대신해가지고 그 사람 앞에 사람을 대신해가지고 내가 대신 책임지는 것을 제2차 책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몰래 세금 앞에 사람 내버리면 끝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못 내고 그 사람 재산을 다 털었는데도 그 사람한테 뺏어갈 세금이 남았더라 그러면 그 나머지 세금을 특별히 그 사람하고 관계 있는 사람에게 물리는 것을 제2차 납세의무라고 하시면 돼요 이제 버증을 세우는 사람 있죠 버증 버증을 세우는데 이 버증은 납부를 버증한 자를 말해요 세금 납부 돈 내가 세금 못 내면 내 대신 다른 사람을 버증을 세우는데 그 사람을 버증이니라 이렇게 하시면 돼요 특별징수라는 것은 이건 뭐하고 갔냐면 이런 거 원천징수 원천징수를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원천징수라는 것은 우리 로또에 로또를 한번 사보죠 로또에 당첨이 되면 당첨금을 받으러 가면 세금 못 채 띄잖아요 그래서 돈을 줄 때 돈을 줄 때 세금을 미리서 징수해 버린 것을 원천징수라고 해요 그러면 원천이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제일 많이 나오냐면 우리 불법 집회를 하면 경찰들이 와서 먼저 원천 봉쇄해 버리죠 미리서 봉쇄 그래서 원천이란 말은 미리서 이 말이에요 징수한다 이 말은 걷어가 버린다 이 말이에요 징수는 걷어간다 미리서 세금을 걷어 버리는 것을 원천징수라고 해요 그러면 그 원천징수가 특별징수하고 같은 뜻이에요 원천징수는 국세에서 쓰는 용어이고 지방세에서는 특별징수라고 해요 그러면 특별징수도 먼저 세금을 띄워 버리는 걸 특별징수라고 해요 그러면 돈을 줄 때 내가 돈을 주고 세금 주세요 그런 게 아니라 돈을 그 사람한테 넘겨줄 때 세금 낼 걸 먼저 띄워놓고 세금을 띄워놓고 나머지 돈만 주는 것을 이걸 특별징수 원천징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특별징수 원천징수 개념은 잡아드렸어요 그러면 특별징수 의무자는 누구냐면 특별징수 그러면 미리서 띄는 사람 있죠 그러면 만약에 제가 은행이라고 예를 들어봐요 제가 은행이고 지금 수업 받으신 분이 노또 오늘 100억에 당첨돼요 기분 좋으시죠? 100억 당첨됐으니까 그럼 중개사 공부 안 할 거예요 하셔야 돼요 그래도 하셔야 돼요 100억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니까 중개사 공부해야죠 그래서 이제 100억에 당첨이 됐어요 그랬어요 됐어요 그러면 이제 농협 중앙에 가서 돈 찾으러 와야죠 그럼 제가 딱 어디서 오세요 어떻게 오셨어요? 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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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또 당첨돼가지고요 돈 찾으러 왔는데 잠깐만 이쪽으로 오세요 자 그러면 100억이니까 여기에 세금 몇 프로 띄고 세금 예를 들어서 세금 대략 한 30% 한번 띄어볼게요 100억에 당첨이 돼가지고 30% 뭐요? 지금 30억을 띈다고요? 내가 30% 띄어요 진짜 띄어요 20% 예를 들어서 얼마 넘으면 얼마까지 20% 얼마 넘으면 30%를 띄니까 평균 30%랑 한번 해본 거예요 그래서 100억에 30% 30억을 세금으로 먼저 띄어놓고 70억을 통장에 입금시켜줬어요 그럼 그 30억을 띄는 사람이 은행이잖아요 은행을 특별징수 의무자라고 그런 거예요 특별징수 미리서 미리서 띄는 당사자 그래서 은행에서 세금을 띄었으니까 세금을 세금을 미리서 띄어버린 그 당사자를 특별징수 의무입니다 이렇게 칭하시면 돼요 아 그럼 이것도 뭐 충분히 이해됐겠죠 이제 이제 법정신고기한이라는 게 있어요 자 법정신고기한을 그대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법에서 정한 신고의 기한입니다 여기서 이제 기한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기간하고 기한하고 나와요 기간이라는 것은 기간이라는 것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연속된 연속된 이 시간의 개념을 이걸 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쭉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그럼 시간 개념이 그게 기간이에요 기간 그 다음에 기한이라는 건요 그러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데 그 마감날이 언제예요 끝 마감 세법에서는 마감만 생각하시고 끝 끝 종료 끝 지점을 기한이라고 하시면 돼요 끝 그럼 앞에도 끝이 있고 뒤에도 끝이 있죠 근데 세법에서는 주로 끝해를 말해요 끝 그래서 법에서 정한 신고의 마감날을 법정신고기한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 기간하고 기한만 잡으면 되겠구나 됐어요 끝났어요 그럼 이제 신고납부라는 것과 보통징수가 있는데 이 단어는 이거는 또 비교해서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이제 세금에서 신고납부라는 것은 내가 세금을 직접 내가 계산해 내가 직접 세금을 계산해서 자 계산해 볼게요 자 여기다 세금을 계산 이렇게 해서 계산해가지고 이 서류를 내가 정부에게 이렇게 여기 있어요 내가 계산한 게 여기 있어요 하고 받으세요 하고 정부에다 내가 주는 걸 이걸 신고납부라고 그래요 내가 계산해가지고 계산한 세금을 정부에게 넘겨주는 걸 이걸 신고납부라고 그래요 그럼 보통징수는요 자 보통징수는 뒤에서 보시면 통보징수입니다 통보징수입니다 이 말은 세금을 계산하는 공무원이 세무공무원이 세금을 계산해가지고 우리 집에다 고지서를 보내가지고 세금을 걷어가는 것을 보통징수라고 그래요 그럼 보통징수라는 것은 정부 공무원이 세금을 계산해가지고 우리 집에 고지서를 보내줘가지고 내가 고지서를 받아가지고 그 고지서를 가지고 세금 내는 것을 이걸 보통징수라고 그래요 그럼 가장 간단하게 다시 한번 볼게요 내가 세금을 계산해가지고 계산한 세금을 정부에게 내가 신고하는 것을 신고납부라고 용어를 칭하시고 그게 신고납부에요 그런데 정부가 세금을 계산해가지고 세금 이만큼 내세요 하고 우리 집에 보내고 그 보낸 세금을 내가 내는 것을 이 세금을 보통징수라고 그래요 그래서 신고납부와 보통징수는 잡아냈어요 이제 가산세라는 게 나오네요 가산세라는 거 뭐냐면 내가 할 일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니까 너 빨리 안 할래? 너 이거 안 해? 너 안 하면 벌 준다? 벌과금의 형태로 물리는 것을 가산세라는데 만약에 제가 신고를 안 해버려서 내한테 신고, 내가 신고해야 될 세금인데 내가 신고 안 하고 버티면 너 신고 빨리 안 해? 너 제 날짜에 신고해라 너 제 날짜에 신고 안 하면 내가 벌을 준다? 그 벌과금으로 물리는 걸 가산세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가산세라는 것은 벌과금의 성격이 있는 것을 이걸 가산세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가산세는 그 정도만 하세요 그러면 내가 할 일을 안 했을 때 내가 할 일을 안 했을 때 내가 해야 될 걸 하게 만들기 위해서 정부가 압박하고 협박하는 걸 가산세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우리 어렸을 때 중고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숙제 내준 거 있죠 숙제 안 해오면 엉덩이 몇 대 때린다? 그게 가산세예요 너 네가 해라 네 자신을 세워라 너 안 하면 엉덩이 맞을 줄 알아라? 만약에 너 숙제 안 해온 사람 엉덩이 10대씩 때리겠다? 그럼 그 가산세가 10대라는 이야기예요 그런 식이에요 그런 게 가산세라고 보시면 돼요 징수금입니다 징수라는 건 걷어가는 것을 징수라는데 걷어가는 금액을 통칭해서 징수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걷어가는 지방자치단체가 걷어가는 것은 지방세와 가산금과 체납처분비 같은 게 있는데 여기서 가산금이라는 것은 세금을 안 내면 안 낸 그 날짜 동안에 이자가 있죠 이자 그래서 주로 이 가산금이라는 것은 그 기간 동안에 이자를 가산금이라고 그래요 그럼 체납처분비라는 건 뭐예요? 그러면 체납처분이라는 것은 체납이라는 것은 납부를 연체했다는 이야기예요 납부를 연체하면 연체한 사람의 재산을 정부가 압류해가지고 압류한 세금을 다시 강제로 팔아버리는 게 있어요 그러면 압류해가지고 보관하고 운반하고 매각할 때까지 드는 모든 비용을 체납처분비라고 그래요 그 사람이 세금 안 내면 그 사람 재산을 잡아 압류해가지고 우리 집에 보관하다가 우리 창고에 보관하다가 그래도 세금 안 내면 갖다가 팔아버리는 것을 이걸 체납처분비라고 그래서 압류할 때부터 매각할 때까지 그 과정 이 사이에서 들어간 모든 비용을 체납처분비라고 합니다 압류가 뭐예요? 그러면 그 물건을 다른 데로 못 팔게 압박하는 걸 압류라고 그래요 이제 공시송달로 가보죠 공시송달이라는 건 뭐예요? 그러면 공시송달이라는 것은 공개적으로 볼 수 있도록 송달 보낸다 그러면 공개적으로 보낸다는 이야기는 그냥 밀봉해서 보내는 게 아니라 게시판에다 붙여버리겠다는 이야기예요 너 어디가 산지도 모르겠으니까 이 사람 어디 우리가 산지 모르니까 게시판에다가 붙여가지고 고지서를 보내는 거 그 사람 자료를 서류를 보낼 때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어디에 사는지 모르고 주소도 모르니까 그냥 공개된 장소에다가 붙여가지고 그 사람한테 전달하는 것을 공시송달이라고 합니다 더 이상 깊이 볼 것도 없어요 이거는 공시송달은 이런 거 참고만 하세요 이런 거 일일이 우리 시험에서 공시송달 같은 거 몰라도 되니까 대신에 유치송달이라는 유치 유치송달은 뭐예요? 유치하게 송달하는 거 아니 그게 아니고 경찰서 유치장 있잖아요 유치장 그거 똑같아요 유치장에 넣어버린 사람들은 좀 값을 막 행패부리고 그러면 유치장에 넣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고지서를 가지고 그 사람 집에 방문을 했어요 고지서를 가지고 그 사람 집에 방문을 탁 했어요 이렇게 누구씨 누구씨 계세요 그랬어요 누구씨 계세요? 왜 전대요? 세금 고지서 나왔으니까 받으세요 그랬더니 어 나 세금 고지서 안 받아요 나 못 받아요 왜요? 세금 고지서 안 받는다고 안 받는다고 안 받는다고 알았어요 자 그러면 집에도 놓고 갑니다 자 놓고 가요 공무원 안 받는다니까 놓고 가버려 두고 간다 그 잡아 넣어버린다 그 집 속에다 잡아 넣어버린다 그 유치장 속에다 잡아 넣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유치송달이라는 이야기는 그 집에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류 수령을 거절하니까 그 서류를 그 사람 집에다가 잡아 넣겠다 그 속에다가 넣어버린다 유치장 속에다 넣어버린다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집 속에다가 서류를 놓고 가는 송달을 이런 송달을 유치 송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나중에 민법에서 좀 배우실 거예요 유통과세라는 게 다 유통 유통이라는 것은 유통 말은 알죠 유통 사고 파는 거 그래서 물건을 취득과 양도 물건을 사고 팔 때 부과되는 세금을 이걸 유통과세라고 해요 그래서 유통이라는 건 취득할 때 양도할 때를 통칭해서 그냥 유통과세라고 하시면 돼요 그런데 보유과세는요 그럼 가지고 있을 때 보유할 때 보유할 때 내는 세금을 이걸 보유과세라고 해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을 때 내는 세금은 보유과세 사고 팔았을 때 내는 세금은 유통과세라고 합니다 이제 면세점하고 소액징수면제가 나오네요 그러면 면세점이라는 게 뭐예요 그러면 면세점은 세금을 세금을 면해준다 그러면 세금을 면해준다는 이야기는 일정 액수 일정 금액 이하가 되면 이하라는 이야기는 용을 잡을 때 이하라는 거 그 금액까지라는 이야기예요 그 금액까지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을 면세점이랍니다 그래요 그 금액 이하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을 면세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얼마까지는 면세점입니다 그러면 그 금액까지는 세금을 아예 안 물려요 이런 게 면세점이에요 소액징수면제는 금액이 너무 작으니까 걷어가는 것을 면제하겠습니다 그러면 소액징수면제 라는 것은 일정 금액에 미달하면 여기서는 미달이라고 썼네요 미달이라는 것은 미만의 개념이네요 일정 금액에 미달하면 그 미달한 세금에 대해서는 세금 자체를 물리지 아니하는 것을 이걸 징수로 걷어가지 않는 것을 이걸 소액징수면제 라고 그래요 그러면 정부가 고지서를 보낼 때 세금이 얼마 안 나와 그건 종잇값도 아깝잖아요 종잇값이 아까워서 인쇄 자체를 안 하는 것을 소액징수면제 이거는 너무 적은 액수니까 괜히 출력해봤자 종잇값만 아까워요 그래서 그걸 돈 안 받을 거예요 그게 바로 소액징수면제입니다 이렇게 가면 돼요 그럼 여기까지 해서 용어정리까지 해서 제1장이 다 끝났어요 공부를 하실 때 여기까지 딱 하고 나 좀 쉬하지 하고 이렇게 쉬면 돼요 여기까지 하시고 여러분들은 한 강의가 끝난 거예요 드디어 34의 세법 1강이 끝난 거예요 이제 제가 한번 해봤으니까 여러분들 이제 아 세법 저렇게 따라가면 되겠구나 저렇게 따라가면 충분히 할 수 있겠구나 우리 선생님 최고네 선생님 맘이 들어 선생님 짱 그러면 짱이라고 하면 여러분들도 여러분도 짱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34의 시험에서 지금부터 출발을 하며 지금부터 시작을 하시면 우리 34의 시험 볼 때까지 한 번에 그냥 심없이 그냥 쭉 달려가셔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11월달 시작을 할 때 많이 힘드실 거예요 진짜 많이 힘드세요 이걸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하는데 세법 같은 경우에 가벼운 마음으로 이런 내용을 한 번씩 접해보시면 아 세법 이런 거였구나 이런 용어는 이렇게 푸는구나 그런 정도만 지금 익혀주시면 돼요 그러면 1교시는 여기서 끝 끝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잠시 이제 쉬었다가 여러분도 쉬어야 돼요 여러분 쉬었다가 2강으로 와야 되니까 여러분들 1강에서는 여기서 끝내고 1강은 여기서 끝내시고 2강도 이제 또 즐거운 마음으로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편하게 한 좀 쉬셨다가 2강에서 다시 만나죠 자 1강은 여기서 마치죠 일단 읽고 1강은 지금 3강이랑 1강 Anna 1강 times